음소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한 언어에서 의미를 구분해주는 최소 단위의 소리를 음소라고 합니다. 음성학과 음운론에서 음소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앞서 설명해드린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인데요. 최소 대립상이 있는지 보면 알아보고자 하는 소리가 음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bet와 bed 이 두 단어는 맨 끝에 t와 d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소리가 똑같은 최소 대립상입니다. 그런데 이 t와 d의 차이로 인해 두 단어의 의미가 다르죠. 이렇게 두 낱말의 의미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이 두 소리를 이 언어에서 음소로 사용되는 소리이다 라고 합니다. 만약 이 두 단어의 의미가 같다면 that와 t는 이 언어에서 음소가 아니라 같은 음소의 변이음이다 라고 합니다. 변이음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합니다. 영어에 있는 총 음소의 개수를 세어보면 표준 영국 영어를 기준으로 자음음소는 24개 그리고 모음음소는 무려 20개나 있습니다.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? 자음의 글자는 21개인데 소리는 24개 그리고 모음의 글자는 5개뿐인데 소리는 무려 20개나 됩니다. 정리해보면 알파벳은 총 26개이지만 이 26개의 글자들이 나타내는 말소리 즉 음소의 개수는 총 44개라는 뜻이죠. 다시 말해서 26개의 글자들이 기본 44개의 발음으로 난다는 말입니다. 여기에 다음 강의에서 듣게 될 변이음 2개가 더해져 총 26개의 자음소리가 영어에 있습니다. 철자는 총 26개뿐인데 이 철자들이 나타내는 발음은 무려 46개나 되니 영어가 어려울만 하죠.